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스몰아트 1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숫자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타이밍이 좀 됐죠.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제 퀀트 쪽으로 한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축하합니다. 어제 또 1등 하셨대. 감사합니다. 환경기관 투자가 폴 퀀트 부문 1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등 하신 분 바로 또 여기 또 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좀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전에 이제 곽 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하락 이유 조금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리스크온이 둔화됐다라고 언급됩니다. 어제 갑자기? 지난주 규모일부터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스크온이 둔화됐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존의 위험선호도의 만큼의 액셀레이터를 밟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예전에는 액셀을 밟는다는 거는 그쪽으로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 가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한 1주일 정도 됐고 그러면서 달러인덱스 하락 속도도 완화됐고 EMBA 플러스라는 신시장 채권 가상금리도 조금 올라가고 올라갔습니다. 조금 하락세가 둔화된 거죠. 달러인덱스하고 둘 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선 선호냐 아니냐 코로나 2월 때 3월 때 코로나19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견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오프는 아니지만 기존의 액셀을 리스크온에 대한 액셀을 덜 밟는 거에 대한 두려움감. 그러니까 투자자의 심리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변종 이슈도 투자 심리에 약간 불안감을 자극시키고 대주주 회피 물량도 그렇고 기관들이 연말에 북클로징을 하는 거 아니냐 배당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센티먼트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변수 물론 중국의 실적 추정 시가 좀 하락, 하향 조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이익 모멘텀이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에서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IT라든지 자동차 위주로 상향 조정이 됐던 실적이 중국이 좀 하향 조정이 됐다. 그러면서 공유롭게 외국인들이 이머징에서 대만하고 한국만 파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선진국이라든지 전체적인 주시장을 관여하는 리스크 온 지표가 리스크 오프로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엑셀에서 발은 살짝 뗐지만 브레이크 밟은 건 아니라는 거죠? 브레이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대만만 팔았어요? 제일 많이 오른 데죠? 두 군데가. 그렇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이 IT 위주로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외국 투자들이 리스크 온 때문에 이머징을 많이 샀는데 약간 눈치 보게 하는 발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는 있습니다. 우리 저 자유로 문산 갈 때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밟다 보면 옆에서 이러는데 놔쳐. 왜 그래? 급한 일이 있어? 저기 경찰 아저씨들 있을 수도 있고 구간 단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다. 그래서 이제 살짝 엑셀에서 발을 뗀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아주 실질적인 거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문 배당락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개별 종목 저점이다. 단기간에는. 그런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당락 당일? 당일입니다. 배당락 당일이 며칠이에요 이게? 20. 올해 같은 경우는 29일입니다. 29일. 그래서 28일 종가 기준으로는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28일 종가 기준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퀀트 리포트에도 많이 저희가 작성을 하고는 그랬었는데 일단 최근 3개년 동안 통계적으로 팩트로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개별 종목 자세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종목의 리포트가 나오면 그 종목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이 하향되는 리포트가 나오면 그게 좀 빠지고 그러니까 컨셉서스가 상향되면 매수, 하향되면 매도라는 그런 스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이 실적 기준으로 알파가 형성이 되는 시장이냐? 알파가 뭐예요? 이 시장 대비의 초과 성과입니다. 초과 성과. 코스피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더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을 실적이 베이스도 될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차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종목의 초과 성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 대비에서. 그 성과가 기본적으로 배당락 전까지는 계속해서 빠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개인들이 대주주권을 회피하는 건 물량. 그리고 올해는 좀 덜 팔았습니다. 10월부터 계속해서 분산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둔화되면서 배당락 지금 반등을 한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말에 기관들이 북클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 차익 거래를 많이 해요. 배당 차익 거래. 북클로징은 여러분 아시면 내 펀드 확정. 내 펀드 수익 확정. 그래서 더 이상 매매 안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 매니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자들한테 고스란히 코스피를 복제해서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고. 아니면 기존의 수익을 연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주시 요건 회피 요건하고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배당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의 움직임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연말에 그것만 먹겠다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현물 지수에는 있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지만. 선물 지수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코스피에 현물을 이유 없이 매수를 하고. 선물을 이유 없이 매도를 하는. 그러면서 그거를 배당락 이후까지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현물 포지션을 청산하고. 선물을 다시 사게 되는. 그 날짜가 29일이에요? 그게 28일 종가를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28일까지 내가 배당 안 받겠다고 하면 28일 종가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29일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기관들의 현물만 보면. 선물 어차피 베이시스는 0에 근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물만 보면 삼성농자가 지금 시장보다 배당 수익률 1% 정도 더 주거든요. 2%가 넘고 시장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현물을 뭉텅이를 가지고 있다가. 29일 정초반부터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현물을. 선물을 산다는 걸 배제하고 현물만 보자 이거죠. 29일 아침이 제일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반면에 그거를 갖다가. 이 수급의 양은 같은 거잖아요. 전자를 팔게 되면 개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추격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빠지게 되면 개배 종목을 살 수 있는 그런 수급의 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배 종목 장세를 볼 때는 아까 이익 모멘텀 팩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컨센트 상향하는 거 사고 하향하는 거 팔았을 때 이 스키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 이걸 다지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계속 달리면 코스닥을 비롯한 개별 종목은 싸하죠. 그쪽으로 스폰지 효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물을 28일 당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기관들이 갖고 있다가 29일 아침에 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죠.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면 개별 종목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9일 아침이 최저가 이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맞나요? 그때가 최저점이라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관 투자들이 29일까지 개별 종목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판매 내용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배당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인덱스 펀드를 계속해서 형성시켜야 돼요. 알겠네요. 그리고 이 배당락이 상회자가 됐다고 하면 인덱스를 다시 해지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해지하고 액티브 펀드로 다시 갈아대는 컨셉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 돈은 두 가지거든. 우리 회사 자금이 있고 투자자들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 자금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퍼포먼스를 확정시키려는 욕구가 있는데 그 연말에 예를 들면 23, 26, 27, 1월 달 개별 종목만 막 사잖아요. 그리고 확정되기 어려운 거지. 그래서 사실은 28일 어간까지는 인덱스화 시킨다는 거죠. 인덱스화. 그러니까 인덱스화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거 그냥 코스피에 복제해서 갖고 있다가 배당 받고 그다음에 이 배당을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명년으로 수익이 이전되는 그때는 다시 액티브, 초과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8일 어간이 개별 종목으로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히려 삼성전자류의 어떤 지수에 관련된 거는 그것보다는 좀 우호적으로 28일까지 올라가겠네요. 왜냐하면 배당을 더 많이 받으려면 28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기는 그때에 사실 큰 돈들의 환매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환매를 해주려면 어제는 왜 기준가가 1200원인데 오늘 1150원이야?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기관들이 대체로 보면 지수에 그냥 라이딩하는 그런 운영 전략을 연말에 갖고 간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쉽게 갈게요. 개별 종목은 28일에 사고 삼성전자 29일 아침에 사면 됩니까? 삼성전자는 사실은 28일이 고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고요. 28일이 고점이니까. 29일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이 그때부터 되고 계절성이라고 매년 나타나는 주식시장이 특성이 있어요. 이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종목군들은 배당락 전으로 저점을 찍는다라는 내용이고 이 상승 흐름이 배당락이다. 그리고 다음 주가 돼서 개별 종목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1월달 중순 20일까지 15일에서 20일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2월달에는 다시 또 이제 개별 종목이 좀 빠져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 개별 종목이 정말 거의 피크가 나타납니다. 1분기? 1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하면 4월? 4월달, 5월달 이런 시기입니다. 4월 말부터 5월달까지. 이게 그냥 통계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최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 시장 성향을 보는 겁니다. 스타일별로.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월달에 공매도가 다시 제기가 되죠. 3월 중순에. 그래서 저는 2월에 지금 다 팔아보니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롱숏 자금 자체의 스킨 자체가 밸류에이션이에요. 저평가를 매수하고 고평가를 매도한다라는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롱숏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 가치주 굳이 나눠본다면 지금 상에서는 중수형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이 조금 더 좋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버텀피싱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배당락이 개별 종목의 저점이기 때문에. 버텀피싱이라는 게 싼 애들 악시에서 올려. 죄송합니다. 저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축가는 좀 많이 빠졌겠죠. 모든 종목군들이 많이 개별 종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 내년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 수급이 없어야 됩니다. 기간 수급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지 로스컷이 덜 나올 거잖아요. 개별 종목에?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업종 대비해서 낮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낮은 이 밸류에이션 저 PR 저 PBR 컨셉에 맞는 종목군들을 기관들이 좀 안 산 거? 기관들이 사지 않고요. 기관들이 사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종목군들을 리서치해야 된다. 기관 피해야 돼. 기관. 기관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12월 달에 매도세가 둔화 배당락 전으로 매도세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내년에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기존의 추세가 기존에 뭐 0.5로 팔았으면 12월 달에 한 1월 1일 정도 팔고 이제 0.5로 회복되는 파는 정도가 이게 회복되는 정도지 매수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내년에 이제 증익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의 비중이 물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또 가봐야 아주 아는 거죠. 뭐 글로벌 주식 늘리고 한국 주식은 좀 줄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뭐 개인들의 대중요법 회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은 배당락 전으로 이제 저점이고 그리고 조금 1월 달 1월 달 실적 시즌까지 이 추세는 이어질 건데 다만 공매도의 부활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가 주가 해석 명예가 가장 높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 자료에도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해놨지만 내년에는 증익이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시점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익이 좋아지는데요. 증익이요? 증익입니다. 증익. 아 이익이 늘어난다고요? 네. 발음이 좋은데 이익이 늘어나는데 이 폭 자체가 정프로가 증자에 잘 약해 감자에 굉장히 감이 감액 이런 거에 익숙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35% 코스피가 36% 정도의 증비를 하거든요. 이걸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증익이 되었을 때는 어떤 스타일이 제일 유망하냐 올해는 감이익이었죠. 마이너스 6%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전년 대비해서도 떨어졌고 그랬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주기가 유리합니다. 이익 팩터가 가장 중요해요. 아 그렇지. 실적이 다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변수가 주가 설명률이 가장 높아서 그 종목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증익이 될 때는 실적의 희소성이 해소가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년 업종별로 보면 감이익이 되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증익이에요. 2020년 대비했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변수만으로 주가 설명으로 갖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익이 될 때는 밸류에이션 팩터가 이익 관련한 팩터보다 가장 더 성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저평가 그렇습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저평가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가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익이 되면 로테이션 장세가 펼쳐집니다. 순환? 순환 매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종목도 좋았다가 저 종목도 좋았다가 어렵네. 그런데 이게 좀 어렵겠죠. 내년 장세는 개별 종목 당세에서는 올해같이 올해 어떤 종목 딱 찍으면 그 종목이 100%, 200% 가는 이런 장세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 짧게 잡아야 되는 장이네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더 풀 거고 실적은 계속 안 좋아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 종목권들을 조금만 좋다. 그러면 그 종목권들이 상대적으로 상위 1%에 되는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그거 팔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알파 컨셉에서 그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가속화됐다고 하면 내년에 반대적인 컨셉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 컨셉도 중요하고 이 실적 추정치가 꾸준하게 추가적으로 더 상륙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하락 반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가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할 것이다. 이건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안의 문제입니다.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익그로스 좋아지는 게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IT 전반적으로 이익그로스 좋고 자동차 좋고 화학 좋고 철강 좋고 조선 좋고 해운 좋고 IT 쪽에서 가전도 이익그로스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쪽도 좋아질 수도 있고 컨택트로 되면 항공 쪽도 좋아질 수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대상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안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계속 그러니까 이경수 조금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 감익이 있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안 좋았다. 이 가운데서 이익이 돋보이는 기업이 몇 개 안 됐어요. 글루톤이 많이 물렸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엄청 풀렸는데 이익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는 손으로 꼽으니까 여기에 그냥 엄청난 저수지에 물이 얇은 간으로 좁은 간으로 쫙 빨려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 수압을 받는 기업은 랠리를 해버리잖아요. 상반기 9월달 8월달까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2020년대에 비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증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도 1년 전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다 뿌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디가 제일 질이 좋으니 어디가 제일 저평가니 이걸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가 더 힘든 장이 된다. 오히려 실적이 좋아질 때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친구들은 언제 골라야 되냐. 바로 28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8일. 28일. 기대이다. 28일. 며칠 남았어. 오늘 23일. 5일 남았는데. 올해는 조금 그런 게 3월달에 공매도 재개도 예정돼 있다가 삼성전자가 배당을 더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효과가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은 배당 차익 거래 말씀드렸습니다. 현물을 많이 사야 됩니다. 코스피 인덱스에 선물을 많이 사야 되는데 현물을 많이 사야 되는데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배당락이 이유면 사실 배당은 기말에 임팩트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락 이후에도 배당 모멘텀으로 주가를 산다라는 컨셉은 조금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올해 DPS가 아직 내년 3월에 결정이 되겠지만 미리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결정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 어차피 높아진 배당 수익률이 취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의 스토리가 내년 말이 좀 더 중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과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저는 이제 컨트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배당락 전후가 개별용으로 저점이다. 심플하게 그리고 대형주들은 그때부터 조금 안 좋았다.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의 투자 컨셉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내년에는 그거하고는 그 기억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 증익이라는 변수가 시장의 유동성을 그리고 시장 스타일 성향을 확 바뀌게 할 수 있다는 컨셉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28일까지는 약간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개별용 상세는 그때부터는 그때까지는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기관투자자 컨셉에서 보면 무조건 개별종목을 지금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투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개인투자자들 컨셉에서 대주 회피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만 보면 되겠지만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개인들의 기여도를 따로 발라낼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시장이 올랐을 때 개인들이 플러스가 되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샀는데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반작용이 되는 거죠. 물량을 받아주고 본인들의 종목군들을 물타게 한 그런 컨셉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가장 많거든요. 전형적으로 기관들하고 외인들을 받아주는 역할 이거가 가장 컸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5월 때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는 이제 9월 때부터인데 요 때 죄송합니다. 5월 때부터 5월 때부터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가려는 개인들이 상승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도 배당락 원래 배당락 전후로 이론적으로는 이때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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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최근에 개인들의 시장의 매수 기여도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빨리 시작됐죠. 조금 빨리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배당락까지 이 개별정목장세를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좀 그런 가운데 어제 다소간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연말연초를 이용한 매매의 퀀트적인 요소가 가장 감안할 게 많아요. 연말에 연말연초에 그래서 어쨌든 이경수 위원회 이게 퀀트라는 게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이랬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아마 내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면 뭔가 그 이유가 또 있을 테니까요. 올해도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는 좀 주시면 저희 신의 자료를 올려서 어떻게 저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쉽게 풀어서 잘 작성을 해놨습니다. 글은 글이 훨씬 더 쉬워요. 제가 말을 잘 못 들어서 잘 못하는 게 워낙이지 숫자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지. 그렇죠. 데이터 차트를 읽고 알겠습니다. 28일이 디데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퀀트 28일 얘기하면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숫자로 보는 변수들을 잘 감안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숫자로 연말연시의 여러 변수들을 설명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이었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TV도 많이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염불리 염승환 차장님이 오십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2 singуры 3 7